네, 박경 도전. 골든벨 중학교에 다니는 경희가 교실 의자로 장난을 쳐놨다.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내라, 같이. 진짜, 힌트 나만 줬다. 맨날 줬잖아, 평생. 알겠어, 알겠어. 건반이야. 흰색, 검색, 흰색, 검색. 노랭이 거기에 샵 붙어있잖아. 이거는 왠지 이러면 음악 하시는 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일리 있어, 일리 있어, 해볼게. 맞춘지 너무 오래됐어. 이게 코트 이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C 막 이런 거지.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정답? 정답? 우와! 정답? 나왔어? 골든벨에서 건반과 골든벨을 합성했어요. 합쳐봤어요. 건반으로 골든벨 무슨 노래가 생겨나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의 개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봤어요. 그리고 각 개별로 몇 번 들어갔는지어봤어요? 몇 번 들어가지 못해봤어요. 도레미파솔라. 말도 안 돼. 하나, 둘, 두 번. 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화 없어요. 쏠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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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열하나. 정답 냄새가 쏠쏠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진짜 정답이다. 정답은? 그래서 골든벨 중학교야. 학교 중. 정답은 0입니다. 인정. 하석진도 인정, 문제넨 분도 인정. 인정, 인정. 경희 진짜 대단하다.